음악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학자 류청산 교수입니다. 오늘은 자료를 분석한 다음 콘텐츠를 신속하게 만들어 올리고 조금이라도 일찍 퇴근하려고 했는데 시간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느덧 새벽 5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나라가 뒤집히기 시작하였던 2월 19일을 기준으로 볼 때 3월 3일인 오늘은 14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잠이 오질 않는군요. 그래서 학교 다음으로 뚫려서는 안될 곳이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먼저 정부가 발표하는 의심자 수를 가지고 확진자 수를 간단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런 다음 지난 방송에서 예측하였던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린 다음 대구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인구 밀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통계 정보가 많아 다소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밤새워 제작한 정상을 생각하여 끝까지 시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그래프에 3월 1위드 데이터를 추가하여 그린 것입니다. 앞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아 보충 설명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전염병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먼저 확진자의 수를 비교하는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청색의 수직 막대가 가르키는 지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하늘색 점선으로 표시된 정부의 발표와 검정색 실선은 모형 예측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날짜로는 2월 24일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의심자의 수를 비교하는 왼쪽의 그래프에서는 22일에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구현 설명하자면 이 지점의 왼쪽 영역에서는 모형의 예측값보다 정부의 발표치가 높은 반면 오른쪽 영역에서는 반대로 역전되는 지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확진자 수를 비교하는 그래프에 분홍색 수직 막대가 가르키는 2월 27일 지점에서 다시 역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모형의 예측값보다 정부의 발표값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모형이 예측한 최대값에 해당되는 붉은색의 가는 실선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반면 왼쪽의 의심자 그래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이틀 전인 2월 25일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두 그래프가 역전되는 지점들의 간격은 모두 이틀이라는 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자 수는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선행지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왼쪽 그래프의 맨 위쪽에 있는 붉은색 타원 안의 부분을 보면 3월 1일자로 의심자 수의 증가율이 다소 꺾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이틀 뒤인 3월 3일에는 확진자 수의 증가 비율이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다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가중치는 데이터가 더 모아지는 대로 추가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 2일 이전에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정부의 발표 자료가 지시되었지만 3월 2일부터는 다음 날인 3월 3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어서 이 경계 시점에서 모형의 예측값엔 큰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지수를 잘만 활용한다면 이틀 후에 확진자 수를 좀 더 신뢰롭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에는 모형으로 예측한 확진자와 의심자 수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시한 내용의 3월 1일자 데이터를 추가한 것입니다. 제가 탐색한 모형으로 확진자를 예측해 본 결과 3월 1일에는 3,750명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이보다 14명이 적은 3,73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의 우측에 있는 의심자 수에 관한 정보도 원문자 2번에 제시하였으니 같은 방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수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수는 대구, 경북이 약 8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부산과 경남,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화면에 제시된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표의 두 번째 줄에는 1평방킬로미터에 살고 있는 시민의 수를 정리한 인구밀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줄에는 전국의 인구 수인 5,160만 7천명에 대한 백분율인데요. 이들을 살펴보면 전체의 50% 정도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에 제시된 자료는 전국의 인구밀도인 514명을 기준값 1로 설정한 다음 산출한 숫자입니다. 서울과 대구를 비교해 보면 대구가 5.4인 반면 서울은 31.2로 서울이 대구의 인구밀도보다 5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인구밀도인 2,773명을 기준값 1로 설정하였을 경우 서울이라는 도시에는 대구와 같은 넓이의 땅에서 5.78배 정도의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한 폐렴이 대구에서 서울로 퍼질 경우 그 확산 속도는 대구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 경북 지역과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을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공시한 각 지역별 확진자 자료는 2월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화면의 왼쪽에는 대구, 경북 지역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의 확진자 수를 기준값 1로 설정한 다음 날짜별로 확진자의 증가 비율을 계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 값들을 비교해보면 2월 28일까지는 수도권의 증가 추세가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증가 추세는 신천지 신자들의 정보가 수집된 후 역학조사와 검진이 시작되면서 역전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 오른쪽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하늘색 실선이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 증가 비율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실선이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비율이고요. 정리해보면 2월 28일에 해당되는 2번 지점에서 역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서울과 그 주변 도시들의 편리한 교통망과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이 인천공항과 항만을 이용한다는 변인에 5.78배의 인구밀도를 추가시킨다면 그 확산속도는 어마 무시할 걸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미 입국한 중국인들과 신천지 신자들의 일부가 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또한 감안한다면 그 확산속도는 통제불능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을 통제한 다음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 3월 한 달을 보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스와 멜스에 이어 우한폐렴과 같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예측 모형에 대한 탐색과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다는 관점에서 힘들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파이팅!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